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인도주의적 박예정신과 과학정신을 사회에 나타내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마련한 문화목회간담회에서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19세기 말 콜레라가 창궐한 조선에서 당시 선교사들과 교회는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치료하는 인도주의적 박예정신과 의료과학에 기초한 치료와 방역에 나섰다며 과거 팬데믹에서 오늘날 가져야 할 자세를 일깨웠습니다. 김학철 교수는 또 인간이 자연과 분리돼 생존할 수 없듯이 한국교회도 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일반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오늘날의 미디어로 전달하는 보금의 대중적 접근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